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간평 들어오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간평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 했던 것들 다 비슷해요 그리고 어느 분도 우리 저기 그 공정 홈페이지에다가 처음 듣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낯설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던데 예 당연히 낯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소외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 비슷해요 우리 서로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 비슷한 마음일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정리가 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가 반복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우리가 정리해서 예 이렇게 또 전달도 해드리고 그러는 경우죠 그래서 예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런 면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할 것은요 443페이지에 하단에 예 부동산 가치제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요 꾸준히 출제가 되는 파트 중의 하나가 가치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여기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용어상에서 대상 부동산이라는 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할 때는요 평가사는 항상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사가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만약에 10억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는 이 상태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은 항상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예요 개별 부동산마다 왜냐하면 최이호 이용 상태가 틀려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00% 주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가게 되면 헤어샵도 있을 수 있고요 동네 슈퍼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쌀가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는요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원칙 또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 우리가 이 지역의 변화와 변화를 통한 최이호 이용 상태를 예측을 해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이호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는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 간에는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 그렇죠 방이 3개면 화장실이 2개가 배열이 돼 있느냐 뭐 이런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측면에서는요 주변 환경과 적합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변이 일반적인 서민들 주택으로 돼 있으면 얘도 당연히 규모가 서민용 주거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원칙들은요 얘가 왜 평가사가 10억이라는 의견을 냈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같이 제 원칙에 분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 보게 되면 거기 토대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의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은요 이 특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특징 얘기한 건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게 기준 시점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건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감정평가사가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되는 것은요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원룸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원룸 주택 가치가 가령 예들어서 10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가 얘가 졸지 한 5억으로 평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원래 대표적인 기반 산업인 무슨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때문에 이게 만실이었는데 얘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 있었을 때는 이게 가치가 10억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 공장이 폐쇄고 난 다음에 이 원룸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런 변화도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이용이 있죠 장래 이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측의 원칙의 특징은요 얘가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익이라는 게 이게 미래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농지로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겠죠 예 나중에 택지로 용도 변경이 돼서 상가나 오피스가 들어섰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얘에 대한 미래 용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다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변동의 원칙에서는요 감정평가의 활용이라고 했을 때 거기 색깔이 달리게 들어가 있죠 시점 수익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예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측의 원칙이 가면은 부동산의 이용 가치가 과거나 현재 이용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거기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되는 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측면에 들어갔을 때요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뭐냐면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요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주로 답으로 유도됐던 애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균형의 원칙 그러면 균형의 원칙의 논리는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있죠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라는 것은요 가리히 예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30평형 아파트 가면요 방 3개의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 3개의 화장실이 2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잡혀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면적의 전체가 만약에 대지가 200평인데 건평이 한 180평이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균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그런 균형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 무슨 감가를 반영하냐면 기능적 감가라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 거죠 기능적 감가의 근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뭐냐면 전원주택 있죠 전원주택이 이 안에 천장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무슨 원칙과 결부되어 있느냐 그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사실상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기어의 원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는 이게 전체 구성 요소의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 있죠 이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기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가 되냐면요 이 부동산에 대한 추가 투자 있죠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기어의 원칙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 비용이 만약에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물건의 가치를 두 개 합쳐서 12억으로 보느냐 12억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거 이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10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엘리베이터라는 구성 요소가 전체 가치에 기여한 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었다고 해서 임대료로 높게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주변 건물들이 다 5층에서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얘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크게 가치가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의 변화가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갖고 판단하지 이 비용이 2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다 가치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여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학교론의 대부분은 다 이게 번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에 따른 제목이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균형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에 대한 거는요 구성에서 보시면 교재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요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그에 대응하는 수익이 어느 점까지는 체증하지만 그 이유는 이 수익, 증가율이 체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한계 수익점이 있죠 즉 유효층수를 우리가 파악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특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얘도 추가 투자의 판정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한계용 칭수 등을 판정할 때 얘도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도심 지역에 토지가 있어요 도심 지역에 토지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층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 한 층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만약에 500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 5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가령 예들어서 한 700, 800 정도 된다고 가정할까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비용보다 크잖아요 비싼 땅에서 그런데 1층만 짓는 건 무의미하니까 층을 한 층을 높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층을 이렇게 높일수록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층이 올라가게 되면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여전히 비용보다는 수익이 크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층을 높여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전히 500이고요 이게 6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아직도 높으니까 추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여기가 한계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이상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비용은 예들어서 500이 들어가지만 수익은 거꾸로 400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공간을 추가로 활용한 만큼 수익은 줄어들면서 거꾸로 비용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만 이 공간이 활용이 되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위도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원칙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외부 측면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가를 주는데 그게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 만약에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민 주거 지역이에요 부동산 시세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서요 공사비 다해서 한 30억짜리 그러면 이런 서민 주거 지역 안에 고급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30억의 가치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서민 주거가 주택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지 고급 주택을 보러 온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절은 많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주변 환경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적합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경쟁의 원칙이라고 제가 제목대로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쟁의 원칙에 관한 사항에서요 이게 평가상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 순수익을 산정할 때 소멸성 이윤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성 이윤이 뭐냐면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은요 경쟁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에 초기에는 원룸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다 일로 몰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가 독점에 따라서 많은 임대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새롭게 지어지는 경쟁 부동산은 얘는 초기에 들어왔으니까 에어컨도 없었고 이런 부대시설이 없었는데 새로 짓는 애들은 다 방마다 에어컨 설치해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임대료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 수요가 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만시렸을 때 느끼는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된다는 게 그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순수익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익을 산정할 때는 소멸성 이윤이 되는 초과 이윤은 반영해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방식에 가면요 수익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이 수익 가액이라는 건요 이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 가액은 얘하고는 비례하지만 얘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런데 얘가 소멸성 이윤까지도 여기다 반영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너무 높게 과대평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소멸되는 이유는 반영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경쟁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46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은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요인이 있죠 외부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도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성의 원칙도요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고급 주택지역이에요 여기도 고급 주택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AB9가 되고요 여기는 CD9예요 경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고 서로 고급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는요 이 지역에다가는 공원을 하나 조성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집어넣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주거 환경이 서로 비슷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이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공원이 조성이 되면 얘가 얘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주거적이 될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은 주거적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이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 적합의 원칙도 경제적 감가를 판정하고 외부성의 원칙도 경제적인 감가를 판정하는데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적합의 원칙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 주변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애가 들어가 있으면 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얘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 서로 비슷한데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최유형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보시면 대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얘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의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산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산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대체의 원칙인데 가장 잘 부합되는 게 비교방식이라고 해요 비교방식에 가게 되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이거죠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둔 게 그래서 산방식에서 가치를 구할 때 사례를 수입할 때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해서 가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이건 제목대로예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요 공급 원칙이라는 것은요 무슨 원칙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경쟁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의한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가사가 이 원칙을 전용할 때는요 이 상태가 될 거라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추정된 가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도 일반제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건요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요 즉 평가사가 산정한 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등을 산정할 때 이 논리를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시험에도 한 번 나온 건데요 도심 지역에 있는 만약에 공업용지가 있고요 공장용지라고 그럴까요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가 있으면 평가사는 어느 걸 더 비싸게 평가했겠어요 얘를 비싸게 평가했겠죠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는요 언제든지 주거라든가 상업용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장용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거나 상업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것도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현재 용도로 계속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심에 위치한 공장용지가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보다 가치가 좀 더 비싸게 평가가 되는 것은 평가사가 이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이호 이용의 원칙이죠 이거는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라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부증성이 있죠 또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이런 성격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도 이 상태 이용도 이 상태로 해야 돼요 개발도 이 상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최이호 이용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정하는 근거 있죠 일단 근거는요 일단은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제나 환경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의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50년대 100년대의 그 이용 같은 거는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개발 사업과 부지의 규모나 형상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가 너무 협소하게 되면 특정한 용도로는 개발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용도로 개발할 때 걔는 일단 합법적 이용이자 합리적 이용이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조건을 충족시킨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유의 이용이라는 건 번역상에 보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가 부동산이 최유의 이용 상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가격 재원칙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셨는데 이게 1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활용하는 건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3, 4개 그래서 만약에 5개까지 굳이 넓힌다고 하면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런 것 있죠 이런 애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애들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얘들이 분량이 작아도 얘들도 한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이죠 그리고 가격 공시 제도를 마무리하면 교과서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 번 또 끝나고 다시 한 번 또 반복해서 보시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가격 재원치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